로마의 흥망사 로마의 건국은 BC 753년으로 추정하며 예수님 탄생 전부터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장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형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회는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칭령이 있기까지 계속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머스의 신화로 시작되는 로마의 초기 왕정기를 지나 주전 510년경부터는 공화정치가 시작됩니다. 로물루스가 동지들과 건설한 나라는 이웃 사비니 지역에서 여자들을 납치하여 살다가 이후에는 사비니도 점령하게 됩니다. 구미 사람들이 결혼식 때 신부를 안고 문지방을 건너오는 풍습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로마는 초기에 왕정 정치를 하다가 원로를 초대하여 원로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7대 왕인 타르키니우스의 폭정에 혼인한 사람들은 다시는 왕을 뽑지 않기로 맹세하고 해마다 두 사람씩 뽑아 집정관이라고 칭하였으며 비상시에는 한 사람을 뽑아 독재관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독재관의 통치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개선장군이 집정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전 509년경 그리스에서도 왕을 몰아내고 민주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전 494년경에는 귀족중심 정치에 불만이 생기자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 10명을 뽑아 민의를 전달하게 되었고 호민관을 뽑는 민회가 집정관 이하의 모든 관리를 뽑을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성장합니다. 로마는 주전 387년 아일랜드 사람들의 조상인 켈트 조개에게 처음 패배한 후에 더욱 힘을 기르고 민주정치를 실현하여 평민 출신 섹스투스가 집정관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로마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며 1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쥐게 됨과 동시에 속주를 건설해가면서 제국으로 발전해갑니다. 로마의 집정관 프라미니우스는 켈트인을 굴복시키고 오늘날 프랑스인 갈리아까지 세력을 넓힙니다. 9세에 스페인으로 도망간 한니발이 18년 뒤에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프라미니우스를 격퇴합니다. 하지만 그 후 한니발은 로마로 진군을 미루다가 결국 로마의 스키피우 장군에게 주전 202년 패합니다. 이로써 로마는 지중해의 왕자가 됩니다. 이어서 카르타고와 동맹국이었던 마케도니아, 아테네, 스파르타 등을 흡수합니다. 스키피우는 모함을 받아 망명하였고 100년 뒤에 줄리어스 케사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전 2세기경에는 로마는 삼두정치 시대를 맞는데 폼페이오스, 크라수스, 줄리어스 케사르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 사람은 월러원보다 막강했으며 속주를 각기 다스리는 지사가 되었고 폼페이오스는 스페인, 크라수스는 시리아, 케사르는 갈리아의 지사가 되었습니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의 공격으로 전사하자 월러원은 폼페이오스를 독재관으로 삼고 케사르에게 군대를 남겨두고 귀국하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케사르는 그 유명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기며 로마로 진격해서 월러원을 해산시켰고 애굽으로 피신한 폼페이오스는 애굽인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케사르가 주전 47년 애굽을 평정한 후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세우고 로마로 개선하자 월러원과 민회는 독재관, 최고재판관, 검찰관 등의 관직을 케사르에게 줍니다. 하지만 케사르가 선정을 베풀다가 황제의 야욕을 보이자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동지들을 교합하여 주전 44년 3월 15일 월러원에 출석한 케사르를 단금으로 죽입니다. 당시 집정관인 안토니우스의 연설로 백성들은 케사르를 추모하게 되고 브루투스는 로마를 떠납니다. 당시 18세로 케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 유학을 하다가 귀국합니다. 그는 케사르의 유언대로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후에 아우구투스 황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다 호적하니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연합하여 마케도니아의 빌리포틀판에서 브루투스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정적이 되어 피바람이 다시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둘을 공동 집정관으로 세우고 옥타비아누스의 동생 옥타비아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시킵니다. 파르티아가 반란을 일으키자 지나바르 같은 안토니우스가 길리기아에 와있던 클리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동안 파르티아는 시리아와 팔레스틴까지 점령합니다. 겨우 파르티아를 몰아낸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를 돌려보내고 클리오파트라와 결혼한 후 키프로스와 시칠리아와 아프리카의 키레네를 결혼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에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정적이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그리스의 악티움 바다에서 주전 31년 9월에 군함 500척으로 클리오파트라의 전함 600척을 이기고 안토니우스와 클리오파트라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겨선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앞에 군대를 반환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원로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전 29년에 원로원의 1인자라는 칭호를 받고 시민들에게 그를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사람이라고 부르도록 원로원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원로원을 능숙하게 다룬 그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불려지게 되었고 로마는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캐사르 집안의 친척인 티베리우스가 후계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티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회 빌라도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리비 이두메와 드라거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주전 37년에 가이유스 갈리굴라가 뒤를 잇게 됩니다. 그는 포화하여 건의병에게 살해당하고 건의병들이 그 다음 왕으로 추래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하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18장에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으로 로마를 떠나라 하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달리아를 떠나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뒤를 이어 아들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는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주후 64년 도시에 불을 놓고 시를 얼프며 모친 아그르피나를 죽이고 또 항후를 독살합니다. 도시에 불을 놓은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여 맹수의 밥으로 삼고 스승 세네카를 죽인 후 원로원 위원들을 차례대로 죽였습니다. AD 67년에 바울이 죽임을 당했으며 스페인의 지사인 가을바가 군대를 이끌고 오자 원로원은 가을바를 왕으로 승인하고 네로는 도망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AD 69년 한 해 동안에 가을바 오토 비테리우스가 차례대로 황제가 되고 후에 유대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티투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AD 70년 사로잡은 유대인들을 시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착공하여 10년 후 티투스 왕 때 완성하게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갑자기 죽자 그의 아우 도미티아누스가 황위에 오릅니다. 그는 당시 에베소에서 시무하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사람입니다. 그가 당시 유명한 아그리콜라 장군을 시기하여 추방하자 그니레 장군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암살합니다. 그 후에 연이어 오 현재가 등장하는데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입니다. 로마는 오 현재 시기에 가장 융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를 살해하고 황제가 된 그 아들 코모두스는 포하겠고 금투사 노름에 휘청거리다가 그니병에게 암살당합니다. 뒤를 이어 세베루스가 황제가 되고 주후 235년에서 285년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지나가게 됩니다. 에디 286년 페르시아를 증복한 디오클라티아누스는 나라를 동서로 가르고 정제와 부제를 두어 사분화를 하게 되고 결국 동도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이 당시 서로마의 부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역시 콘스탄티누스인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지난번 정제의 아들인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로마로 입성한 그는 어머니 헬레라를 만나 교회를 건축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기독교를 믿어 에디 313년에 동도마의 정제와 함께 밀라노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밀라노 칭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 후 동로마의 황제 리키니우스가 기독교를 배반하고 도전하자 9년의 전투 끝에 로마를 통일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는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 기독교의 이론 논쟁을 일단락시킵니다. 그는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고 6년 후에 제2의 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의 궁전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 후 그의 세 아들에 의해 3분된 나라는 16년 전쟁 뒤 콘스탄티누스 2세가 승리하지만 로마는 이미 힘을 소진한 상태였고 게르만이 갈리아 지방을 짓밟습니다. 그는 사촌 유리아누스를 보내어 게르만을 쫓아내지만 갈리아 사람들은 유리아누스를 황제로 삼아 제국은 다시 양본됩니다. 콘스탄티누스 2세가 병으로 죽고 유리아누스가 정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를 버리고 페르시아와 전쟁하다가 32세에 죽습니다. 이후 오른 황제가 등극하지 못하여 속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북쪽 훈족의 습격으로 고터족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서쪽 고터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르만에 대해 이동사건도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AD 382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스고터족에게 다뉴브강 기설계 나라를 세울 것을 허용하고 동맹국으로 삼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AD 395년 제국을 둘러갈라 동쪽을 마다들 아르가디우스에게 서쪽을 차남 호노리우스에게 맡깁니다. 동로마는 난공블락의 도시 콘스탄티노프를 수도로 천년의 역사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스 로마는 AD 410년 스 보트족의 알라리크 왕에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짓밟히게 되고 이후 속주들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훈족에 대해 침공이 있었는데 아틸라 대왕의 훈족은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칼리아 지방을 짓밟습니다. 스 로마 최후의 명장 아에티우스는 고트의 여러 부족과 동맹을 맺고 아틸라 대왕의 50만 대군과 샤론 평야에서 맞붙게 됩니다. AD 451년 7월 하룻밤에 30만의 사상자를 내고 서로마 최후의 반짝이는 성전을 가집니다. 그 후 AD 453년 아틸라 대왕의 죽음으로 후은족은 흩어집니다. 바렌티아누스 3세 황제는 아에티우스 장군을 죽이고 바렌티아누스 3세 황제는 고트 출신의 병사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듬해 고트의 반달왕 가이세리크는 로마로 진격하여 황후와 공주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AD 476년 게르만의 용병 대장인 오토 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제위에서 걸어내리고 오토 아케르 왕국을 만들므로 서로마 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는 로물루스의 건국 이후 멸망까지 주전 75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자막제공자 감사합니다.